이용섭 광주시장이 71번째 대구시 명예시민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재임 기간 동안 대구 광주의 우호관계 증진과 상생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달빛 동맹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동서화합과 대구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대구 광주의 화합을 위해 노력한 달빛 동맹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에 대한 감사의 표시자 대구가 광주에 보내는 우정의 징표입니다.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290회 임시회에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 통과돼 올 상반기 중 명예시민증을 전달할 계획입니다.